자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일어났다 엑셉트가 뜻이 뭐지? 받아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받아들여진 관점이죠 그래서 혜성이는 용인된 이라고 되어있어 용인된게 뭐야 내가 용인해줄게 받아들여줄게 이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됐은 원래 여기 없어도 되요 얘 동격의 됐이야 이 뷰를 설명해주는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자 뭐했을 때 이 됐이 됐이 빼고 먼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요 아니 적지 말고 자 그 받아들여진 관점이 그래서 용인된 그 용인된 관점이 change is to one 요거로 변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요 원은 요 뷰야 뷰 다른 뷰 자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이 되죠 자 근데 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아직 해석 적지 말고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거죠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건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자 천은 뭐야 하늘이 동 움직인다고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땅이 움직인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봤을때는 어때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아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게 어느 옛날 천동설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뭐 천동설이라고 적어놔도 되고 알았죠? 여기가 천동설이죠 천동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여기 적어볼게 자 여기까지 했죠?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했다 일어났다 자 뭐 했을때? 자 용인된 관점 용인된 관점 2까지 적어볼게요 용인된 관점 2 알겠죠? 이게 주어니까 자 근데 이거 대시 적고 뭐라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래서 연결해서 적으면 이거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용인된 관점 2 됐어요? changed to 1 관점으로 변했을 때 자 관계 부사네요 이러이러한 관점 이렇게 되는거죠? 자 어떤 관점이에요? where are we understood? 우리가 이해하는 자 이 뜻은 they are를 이해하는 이렇게 되는거죠? 접속사 되시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인헤비트트가 뭐냐면 거주하다에요 거주하다 그 다음에 인헤비턴트는 뭘까요?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거주자 알죠? 사람 자 그래서 뭐야? 뭐를 이해하는거야? we are only inhabitants on one planet 플랜니스는 행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단지 한 행성에 거주자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 한 행성에 거주자라는 것을 됐어요? 자 근데 ing가 꾸며주는거죠? 자 그 다음에 orbit은 궤도에요 궤도 이것은 동사로 쓰인건 뭐야? 궤도를 돌다 그렇지? 주위를 돌다 이런 뜻이야 궤도 그래서 orbiting the sun 태양을 도는 그랬죠? 아니면 태양주련을 도는 이렇게 해도 될거에요 태양을 도는 orbit은 궤도를 돌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 문법적인 것 좀 써볼게 자 여기 took place는 발생되다에요 해편이랑 똑같은거죠? 그래서 뭐 안쓴다 bppx 이거 자 이 됐은 무슨 됐이에요? 해석은 모모라는 관점 이렇게 하지만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지구는 우주 중심이었다 이다 이거니까 그치? 완전하니까 이거 무슨 됐이에요? 접속사 됐이고 얘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얘 없으면 동격의 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where are에요 where are 이면 뒤에가 어떤 문장이 와야되요? 완전한 문장 우리는 that 이하를 이해한다 완전하죠? 주어동사 목적어적 있는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외열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인 위치 같은거 그쵸? 인위치 그 다음에 that도 되죠? that 그냥 that 근데 그냥 that 이 that 무슨 that 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 이에요? 관계부사 that 이에요? 부사 그치? 관계부사 대신 쓰는 관계부사 그 다음에 여기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거니까 이게 뭐 생략했다고 보면 되죠?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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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ich 그쵸? which is 네 관계대명사 ing가 꾸며질때는 하나 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that으로 쓸게요. that 이에요? 똑같죠? 어떻게 쓰면 돼요? or bit ch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원으로 쓰인거에요? 숫자 원 하나 그치? 넘버원의 원 하나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 원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것도 알죠? 노원 노즈 할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한 행성 이게 지구죠? 어 지구에 하나의 거주민일 뿐이야 라는게 뭐에요? 이거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지동설이 되는거죠 여기 내용이 그죠? 요게 천동설 내용이고 돼요?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거야? 천동설 천동설 천동설이라는 관점에서 지동설이라는 관점으로 변했을 때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치? 자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했을 때 가치관이 변했겠죠? 그치? 원래는 지구가 중심이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거야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이런거야 라는 가치관에서 그게 종교가 됐건 과학적인 관점이 됐건 그치? 거기에서 꼭 갑자기 이제 지동설로 변했어 그러니까 뭐에요? 과학적 가치관도 확 변하고 종교적 가치관도 확 변한거지 그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야 이해되죠? 자 with each person 각 사람과 함께 이게 저기서 먼저 각 사람과 함께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있죠? 이치나 일부리는 똑같은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이야 후 그래프 그래프스 그래프스 그래프스는 원래는 우리 그래프 알죠? 잡다 움켜잡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쓰여요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다 이해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후 글랩스 더 솔라 시스템 류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 돼요? 자 그것은 더 쉬워졌다 그것은 더 쉽게 되었다 그것은 더 쉽게 되었다 자 그리고 그것에다가 뭐 써야되요? 뭐 해야되요? 그것에다가 괄호 그쵸? 가 주어여 그것은 더 쉽게 되었다 그럼 가 주어여니까 못찾아야돼 진주어죠? to do so가 진주어죠? 어? 그리고 투부정서 앞에 지금 for 어쩌고저쩌고 있대 이거 뭐예요? 의미상 주어 그치? 그래서 읊는 이거로 섞여야되지 여기까지 해석했으니까 이제 적게 자 누가 for the next person 다음사람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됐어요? 자 일단 문법적인걸 좀 해볼까요? 자 여기에 who grabbed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 스 핑 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ing가 뒤에서 꺼려주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것은 더 쉽게 되었다 쉽게라고 해석할 수 있죠 뭐 안 붙인다 뭐 아니다 에라이 아니다 그쵸? more easily 아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게 되었다 네 그렇게 하는게 뭘 뭐하는거에요? 그렇게 한다는게 뭐야?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거 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면은 to do so 는 이거죠 to grasp solar system view 그죠? 태양계 관점을 태양계 관점을 이해한다는게 뭐야? 태양의 중심이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천동설 아니 지동설 말하는거죠 그치? 지동설 여기도 헷갈릴 수 있나요? 여기도 이분한테 지동설이라고 적어놓을까? 여기도 이분한테 지동설이라고 적어놓을까? 그치?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바뀌었을때 갈릴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알잖아 걔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잖아 그치? 어 거기 끌려가가지고 막 쳐맞으면서도 그치? 우리 대충 아는 역사를 자세히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 뭐야? 처음에 천동설이었어 그래서 종교단체들도 다 이걸 믿고 있었는데 그때는 종교의 힘이 셌으니까 근데 누가 지동설을 주장해 그럼 처음에 오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그럼 처음에 저항이 있었을거냐 뭐 사탄이다 악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는 그치? 이 새끼가 큰 판을 흔들고 있는거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근데 점점 그 태양계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점점 이제 태양계 중심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태양계의 지동설을 믿는게 더 쉬워졌다 이거죠 오케이?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이해되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내용이 중심이 아니야 좀 이따 비유를 해서 그래 알지? 이거를 자 이제 부터는 왜 저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so it is with는 모모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야 알죠? 그니까 이 대디아라는 개념도 또한 그렇다 좀 이따 이렇게 해석할게요 아 이거 적어두세요 모모도 그러하다 이렇게 저거 수거 수거 흐름상 모모도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노션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 대디아라는 개념인데 이거 동격의 대시라고 표시하고 갈게요 이제 접속사 될 동격의 대시라고 자 리발브는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이죠 휴먼 이코노미 그렇죠 인간경제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이 리발브처럼 휴먼 이코노미 인간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개념도 또한 그러하다 세상이 인간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개념도 또한 그러하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야 그러면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추론 자 지금 사람들은 세상이 인간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개념을 지금 사람들은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말하지 않아요 순간에 안 믿고 있는 거야 그치 모든 세상이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 이러고 있다는 거야 왜 지금 이게 지동설의 개념이니까 이 지동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안 믿는 세상이 인간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라는 개념도 또한 그러하다는 게 지금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는 게 경제가 지금 뭐에 비유된 거야 태양이잖아 태양 그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개념도 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개념도 또한 그러하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This is slowly being replaced 리플레이스는 교체하다 대체하다죠 그래서 be being pp지 be being pp 자 이것은 천천히 교체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천천히 교체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대체되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대체되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됐어요? 자 뭐에 의해서 by the view 관점에 의해서 됐어요? 자 어떤 관점이야? 자 이 갯도 접속사 갯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격의 갯이 된거지 동격의 갯 그래서 뭐뭐라는 해석은 뭐 관계적 정체로 하면 돼 뭐뭐라는 관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관점이야? The economy is a part of the larger system of material flows 자 경제는 자 material은 물질이야 물질 흐름의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경제는 경제는 물질 흐름의 더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자 자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connect all living things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하나 다 이런 하나 아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지금 봐봐 요거는 요거는 지금 뭐가 중심이다라는거야 세상이 경제를 경제주의를 돌고 있다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거야 요거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거죠 경제가 근데 이 This가 가르치는건 뭐야 요 내용이지 경제가 중요하다 앞절 내용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세상이 경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게 지동설 천동설의 개념에서는 이게 어떤거에요? 지동설이요 천동설이요 이게 천동설이요 이게 천동설이요 천동설 경제가 중요하다는거 비유를 하자면 지금 천동설도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는거야 경제가 존나 중요해 이렇게 알겠어요? 됐어요? 우선 적어놓고 자 근데 이게 이 천동설이 뭐로 대체되고 있다는거야 대디아라는 관점이죠 대디아라는 관점은 뭐를 말하는걸까 지동설을 내용이 되야돼 지동설 그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지동설 그러면 이 지동설에는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졸나 중요한거야 아니면 경제는 좀 덜 중요한거야 그런 내용이 나와야돼 덜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잖아 여기 내용을 잘 봐 경제라는거는 어떤 더 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뭐다 두분이다 일두분일 뿐이야 이거죠 이해되어 안되어 됐어요? 자 지금 사람들은 돈돈돈돈돈 하고 있다는거야 돈돈돈돈 알겠지 돈돈돈돈돈 경제가 중요해 경제가 중요해 하고 있다는거야 근데 요거는 맞다 틀리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틀리다 그치 근데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고 있어 못받아들이고 있어 못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요 돈돈돈돈돈 하는 개념은 경제가 물질 흐름의 더 큰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됐어요? 이해되요? 이게 어떤 문제야 어떤 문제는 솔직히 내용이 좀 그지 같은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그지 같다기 보다는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좀 까다로울까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알겠죠? 지금 한번 이렇게 하는거야 자 그 다음 됐어요? 자 그래서 when this perspective shift into place 시프트는 아까 위에서는 변하라고 명사로 쓰여있고 동사로 쓰인거에요 알겠죠? 그럼 뭐야 변하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 수거로 해도 돼요 해석으로 적게 되냐 자 이 관점이 perspective 관점이야 view랑 똑같은거에요 이 관점이 변해서 자리를 잡을 때 자 이 관점이 변해서 자리를 잡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 관점이 뜻하는건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지동설이죠 지동설 이 앞에 내용 그치? 경제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야 라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동설로 하면 지동설이 이제 사람들이 지동설을 많이 믿게 돼서 자리를 잡으면 이런 말이죠 It will be obvious 그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괄호 치세요 이것도 가주어야 이 대니아가 진주어에요 됐어요? 뭐가 분명하되 우리의 경제적 웰빙 안녕 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안녕 이라는게 어떨 때는 행복이라고도 표현돼 해석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는거야 그치? 잘 지내고 그래서 해석이 안녕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녕 이라고 할게 우리의 경제적 안녕은 요구한다 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안녕은 요구한다 라는 것은 분명해질 것이 아니게 되는거야 require 요구하자죠 자 뭐를 요구하는데요 대리아를 이거죠 이렇게 어카운트4는 수거야 원래 두가지가 있어요 어카운트4 이거 잠깐만 선생님 접으라고 할 때 접어봐 어카운트4 뜻 두가지는 하나는 설명하다 고 하나는 차지하다 아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두가지 뜻은 꼭 알아둬야 돼 알았지 이 차지하다 는 보통 어디서 쓰이냐면 도표 문제 있죠 도표 문제 그래서 자 몇 퍼센트가 어떤 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뜻이에요 자 이 몇 퍼센트가 어떤 것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되는거니까 원래가 알았지 요런 뜻이 있는데 요기서는 흐름상 모모를 책임지다 라고 해석이 돼있어 해석에는 모모를 책임지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respond to 는 뭐에요 모모에 반응하다 응답하다 알겠죠 반응하다 응답하다 그죠 그죠 자 팩터스 에콜로지컬 헬스 그죠 이제 해석 적게 자 뭐를 요구하는거에요 우리는 생태학적 건강의 요소에 요소를 우리는 생태학적 건강의 요소를 책임지고 책임지고 요소에 반응하는 것을 요소에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해되죠 자 이 엔드를 중심으로 이 팩터에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는거야 이해되요 안되요 이해되죠 공통부문이라고 하죠 공통부문 얘가 얘한테도 걸리고 얘가 얘한테도 걸린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 요 내용은 뭐야 경제적 안녕이라는 것은 뭐에요 잘 사는거지 잘 사는거 돈 걱정 없이 잘 사는거 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거 근데 그게 뭐를 필요한다는거야 돈만 있으면 된다는거야 생태학적 건강이니까 진짜로 뭐가 건강해야되는거야 몸이 알죠 여기서 2호 예로 들었지만 이해되요 이해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돈돈돈돈 한단말이야 돈돈돈돈 근데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된대요 이 사람은 돈돈돈돈 하는거는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천동설 그러니까 지동설 돈돈돈돈돈 하지말고 우리 몸도 경제 계속 돈돈돈돈돈 하지말고 다른것도 신경써다 이거야 건강도 신경쓰고 진짜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행복도 이해되요 안되요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돈돈돈돈 돈돈돈돈 하지않는 관점이잖아요 그치? 지동설이니까 이 관점이 자리를 잡게 되면 분명해질거야 돈은 돈은 돈 많이 버는 것은 그치? 뭐를 필요로 한다? 신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신체적인 건강에 반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거에요 그치? 남마디로 돈이 정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몰라 학교선생님이 이렇게 이 내용을 꼼꼼하게 안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내용으로 내면 되게 어려울까봐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는거야 이게 원래는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자 Unfortunately 불행이도 We do not have a century or two 우리는 1세기나 2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불행이도 우리는 1세기나 2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뭐할 To make the chain 그 변화를 만들 됐어요? 자 어떤 문제로는 그지 같은 문제인데 여기가 틀리게 나왔어요 이거 왜 make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여기에 밑줄이 쳐져있었는데 여기가 틀린 부분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함정이잖아 어쨌든 그러면 왜 그래요? 해부 동사가 있죠? 해부니까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로 헷갈려라 라고 낸거야 근데 더러운 문제죠 솔직히 안좋은 문제예요 이건 너네꺼지만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보는 거야 또 한번 생각해봐 불행위도 우리는 그 변화를 만들 100년이나 20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할 때는 얼마가 걸린 거예요? 30년 100에서 200년 정도가 걸린 거야 또는 이니까 그치? 엔드가 아니라 이해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 걸릴 때 100년이나 200년이 걸린 거야 사람들이 이제 지동설로 완전히 믿는데 이해 돼 안 돼? 됐죠? 근데 불행위도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꿀 100년이나 200년을 가지고 있대 안 갖고 있대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왜 불행위도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애가 바이플러스 아닌지 알죠? 자 클리어가 뭐예요? 클리어 명확한 이거죠 그래서 클라리파잉은 명확하게 하다 라는 동사야 클리어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이처가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야 본질 본성 이런 뜻도 있죠 특성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바이 클리어파잉 더 네이처 오디올 딜니우 퍼스펙티 자 옛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옛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아이덴티파이는 확인하다죠 아니면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뭘 확인하는거야 액션 행위를 확인함으로써 운이 치네 어떤 행위야 We might co-operate 코어퍼레이트 뜻이 뭐죠 우리 operate가 뭐야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는 수행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서 수행하는게 뭘까요 수술하는거야 그래서 수술하다 어떤 동작을 하는거야 행동을 근데 코는 뜻이 뭐지 코 코 몰라요 코어 워커 뭐야 함께 라는 뜻이 있어 함께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에요 동료 알겠죠 그럼 이건 뭐야 함께 행동하는거야 함께 행동하는게 뭐죠 협력하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어놓고 해석 적을게 요 ON은 어디 있던거야 뒤에 요기에 있던거야 ON이 이해되죠 그래서 코어 아퍼레이트 ON은 뭐뭐에 대해 협력하다 라는 뜻이야 뭐뭐에 대해 됐어요 이거 적어놓고 여기까지 해석 적읍시다 행동은 행동인데 행동을 확인함으로써야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수법 MOVE OROM 선생님도 이거는 모르는 수법야 근데 여기 내신이니까 나오는 자 모모를 전진시키다 이런 뜻이야 전진시키다 발전시키다 이런거죠 되세요 자 그럼 뭐하기 위해 TO MOVE THE PROCESS ALONG 그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WE CAN HAVE ACCELERATOR SHIFT 자 엑셀 뜻이 뭘거야 엑셀 자 자동차 엑셀을 밟다 엑셀 뭐야 가속화하다 빠르게 하다 이거야 가속화시키다 우리 자동차에 엑셀 브레이크 있다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걸 도울 수 있다 내용도요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 HELP는 알았지 HELP 목적은 동사원형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2부정서 오기도 하지만 HELP 다음에 바로 동사원형이 오드해요 이때도 여기 2가 생각되어 있다고 하면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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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트 같은거 뭐야 나는 그거 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되잖아 그치 HELP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I have to do it 나는 그거 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이거 없어도 된다 HELP 알았지 다른 동사랑 다르니 됐어요 자 그럼 이 내용까지 내용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봐봐 앞에꺼를 해볼게 자 불행위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는 한 100년이나 200년의 시간이 있었어 그치 아니 불행위도는 해석하지 않지 원래 원래 천동설에서 지동설에서는 100년이나 200년의 시간이 흘렀어 바뀌는데 그치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돈돈돈돈돈 하는 거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불행위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변화를 만들 이렇게 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빨리 아 돈돈돈돈돈 하는 건 뭐고 돈돈돈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고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는 거야 어 그렇게 할 때 자 그 과정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있나 그런 행동들이 있나 라는 거 확인하고 돈돈돈돈돈 말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바꿀 때 그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문법 문제였는데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됐어? 지금 또 나갔어요 학교에서? 아직 나가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읽어보고 뭔 말인지 모를까 봐 선생님이 좀 내용을 꼼꼼하게 했어요 됐어요?